전 모 법무부 장관 부인이네요. 자 사주를 한 번 쓸모가겠습니다. 갑자네요. 갑자. 갑자가 욕지죠? 나 치부하고 되고 신미 아이고, 미달이네. 엄청 뜨겁네. 갑, 병호 양인이네. 그죠? 오미합이네. 자미, 원진이고 자미, 에이코, 자오축이 되어 있네요. 임진 개강사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남편의 강의 산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강의 산림 자체가 이렇게 되면 자기가 고위직을 가할 수도 있고 자기 여자같은 남편이 아주 고위직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자인교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자리 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칫하면 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남편이 좋은 고위직에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해로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해로하기 어렵다 물론 꼭 헤어진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백호산하고 비슷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임진 자체를 아주 심하게 사망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입니다. 네. 아주 셉니다. 이거 병화인 데다가 양중의 양인 데다가 개설 자체가 남방합국이잖아요. 거기다가 오미까지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처음에 갑자할 때 여기 있었던 이 조상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환으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자기가 젊었을 때 남자를 하나 보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맞는 남자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잠이 원진 귀문으로 자유 귀 잠이 원대로 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신하고 마찬가지로 월치 자체가 상관이 원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그죠?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남편에 대한 반항심도 강할 뿐만 아니라 또 남방하고 있는 데다가 또 병원이니까 항구직 하겠죠? 항구직 할 뿐만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남편만 안 듣죠. 그죠? 남편이 수국화가 되면 수국화가 어렵겠죠. 물론 농진으로 가서 검수로 봐야 됩니다. 검수로 보는데 수국화가 안 되잖아. 왜? 너무너무 이 밑호는 뭡니까? 발을 못 기울 정도로 뜨거운 흙입니다. 이 산 이게 흙이 안 돼. 이거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사막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수기가 한 점 수기가 없는 그 사막 비슷한 땅 있잖아요. 그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물기가 돼가지고 오 선생님 이거 지금 목에 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현대명맹에서는 밑으로 갔다가 목에 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 지금 그게 대세입니다. 그걸 만든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썼던 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상령이라서 임수가 병화를 만들어도 돈벼락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화에서 임수를 만들게 되면 고의식을 탈환한다든지 귀를 그렇죠. 예 부귀 자체가 거꾸로만 해도 좋다는 말이죠. 네 어쨌든 좋은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충불충이라 그래요. 충은 충인데 충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 미토 자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윤진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여자분이니까 그죠? 여자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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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궁으로 볼 수 있든 이 토가 그죠? 토 자체가 자녀궁으로 볼 수 있는데 어 임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수증이라 이제 이런 일이 자녀궁에 자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녀를 위한 근심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있는 약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있는 약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검이 있긴 있는데 없어 검이 없어 아예 검이 전혀 없어 거기다가 난방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검에 뜨거운 기온에 지금 검이 녹고 있어요. 그죠? 검이 녹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관지나 폐 이런 쪽에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부친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굉장히 약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골나공증 그 다음에 치아 또 약하고 그죠? 아니면은 우리 허리협작증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막 짝대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뼈가 약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도 비경급제 다공자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보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난방하고 계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경급제 다공자 같은 경우는 형제도 많겠지만 뭡니까? 형제나 친구나 뭐 동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동호가는 순간 그 친구는 잘 대고 자기를 막는 발자대로 그러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거기다가 이것도 보면 오미하비대가 다시 우리 육합에서 오미한부하라 그러는데 오미를 화를 봅니다. 오미를 화를 봅니다. 이 사람도 저거 될 수 있죠? 이 공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이 자체가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아도 예 왜냐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화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얘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여기는 지금 오미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행자하고 자기가 사이 나쁜 걸로는 안 보입니다. 그죠? 네 네 물론 별로 도움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 임수가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자진압도임에 힘까지 조금 보태네 그래도 멀리서도 멀리서 원거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대원을 한쪽으로 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자니까 경호죠. 경호 비상 무진 정묘 병인 예를 들면 그죠? 병인들이 되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검수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하 지금 이렇게 돌아가네 그 다음에 얼추 여기서부터는 저로 돌아가네. 그죠? 갑자 이러네 근데 음 무진 이런건 괜찮아요. 그죠? 무진 무진은 또 괜찮네 묘도 별로네. 그죠? 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 폐명으로 돼가지고 폐명으로 돼가지고 폐명으로 돼가 재생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 경호 돼가지고 원래 운시 자체가 이렇게 그 급죄가 있는 사람들이 급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 동생이나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팔자라고 합니다. 아주 심하게는 우리가 뭡니까 형 어 형이란 드라마에 보면 뭡니까 형이 동생 몇 군데하고 보내고 침천시키고 여쭤면 뭐해? 초내 농사 짓잖아요. 네. 지도 학교 갈 수 있으면 자기는 학교 못가 동생 때문에 그런 희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극적으로 이렇게 운시가 시작된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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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운새가 지금 정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운새가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제수도 생길 수 있고 여운수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여운수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운수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되게 영신을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남편은 여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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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이